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 배치 보시겠습니다 공 칠 거 없죠?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PBA에서 많이 나오는 해법 이렇게 뱅크샷, 투뱅크샷 걸어서 맞아라 이렇게 치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풀어준 상태에서는요 키스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확률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몇 번 해보시면 돼요 두께 절반보다는 두꺼워야 돼요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한 8분의 5 정도 잡겠습니다 절반보다 두껍게 잡으시고요 당점은 상단 주문은 공 휘어버리죠 그러니까 당점은 9시보다 8시 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가뿐하게 부딪혀줍니다 세게 칠 필요 없어요 가뿐하게 부딪혀줍니다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자,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자인데 풀어준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조금 떨어져도 조금 지금보다 두께 조금 더 없어주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똑같은 해법으로 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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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